펜치에 이거 사가야 되겠다. 너무 예쁘다. 아, 꽃 예쁘지? 미니이다. 아, 목마갈의 꽃 예쁘다. 아, 예쁘다. 너무 예뻐서 사가야겠다. 아, 꽃이 너무 예쁘다. 아, 꽃이 너무 예쁘다. 아, 꽃이 너무 예쁘다. 아, 꽃이 너무 예쁘다. 꽃이 너무 예쁘다. 아, 꽃이 너무 예쁘다. 아, 꽃이 너무 예쁘다. 가게 앞에 예쁜 꽃들이 놓여있는데 홀리듯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요. 너무 꽃이 예쁘죠?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이름도 적어주셨어요. 이 아이 이름은요. 자, 이렇게 리버 데이지로 적어주셨네요. 이 아이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꽂아야죠, 또. 아유, 예뻐라. 또 다른 아이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유, 이쁘죠? 아유, 예뻐라. 이렇게 이쁘게 생긴 아이예요. 이름은요. 이렇게 비올라. 비올라야. 안녕.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 이름은요. 비올라입니다. 자,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보여드립니다. 남편이 사줬어요. 또, 이 아이도 제가 데리고 왔어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는 새까매 노랑노랑하고 이 함께 있는 이 색상이 입 색상이 은근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데리고 왔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또, 여기 보세요. 너무 귀엽고 예쁘죠? 이 아이가 목마가래 맞죠? 너무 귀엽고 예뻐서 음, 예쁘죠? 음, 예쁘죠? 또, 이 한 아이 한 아이 또 보여드릴게요. 아, 여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이 작은 아이, 이렇게 두 아이 데리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 예쁘죠? 아, 예뻐라. 그리고, 또 이 아이 꼭 보세요. 아, 너무 예쁘죠? 오, 예뻐요. 감탄사가 나오네요. 랜시아. 안녕하세요. 랜시아입니다. 이름처럼 예쁘죠? 예쁘죠? 그리고, 제가 이 아이 안개초 식물 언박싱하는 유치님 영상 보고 저도 이 아이 키우고 싶었는데 아, 동네 화원 가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너무 예쁘죠? 자, 안개초. 안녕하세요. 안개초에요. 아우, 바람이. 아우, 바람이. 밖 베란다야. 노지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아우, 더 예쁜 것 같네요. 애들이.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 보세요. 얘 귀엽죠? 제가, 집에 있는 그릇에 이렇게 담아왔어요. 물이 맛. 물 마시라고. 물 먹으라고. 이 아이 귀엽죠?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리고 또, 보세요. 오우, 예쁘죠? 애니시다. 이렇게 예쁜 아이 데리고 왔어요. 애니시다 보세요. 오우, 예쁜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은근 이쁘죠? 오우, 바람 부니까 더 예쁘네요. 애들이. 더 예쁘네요. 오우, 예뻐라. 그리고, 또 다른 아이 보여드릴게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예쁘죠? 예쁘죠? 워우, 이 아이도 예뻐서 데리고 왔어요. 음. 이름은요? 잠시만요. 이름은요? 무스 카리입니다. 무스 카리입니다. 무스 카리야. 잘 지내보셨구나. 아. 아. 이렇게 예쁘죠? 아. 어쩜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생겼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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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к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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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давно 그러니 이 아이가 저 예쁜가요? 이러면서 영상에 예쁜 얼굴을 잘 보여주네요. 이 아이, 탭보드 데리고 왔는데요. 한 아이, 아래층에 사시는 친정 엄마. 그랬어요. 친정 엄마께서 이 예쁜 아이를 시장에서 사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저의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